여러분 안녕하세요. 오늘 영상에서는 돈복을 자석처럼 끌어당기는 그 옷 입기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. 통수적으로 돈복이 터진다고 해서 그 권장을 하는 그 옷 입기 방법이 해당이 되는데요. 이때 그 추천하는 그 방법들에서 꼭 빠지지 않는 게 있습니다. 우선 그 몸에 맞는 옷이 돈복이 그 맞춤 불러들임이 된다는 것이고요. 너무 그 헐렁한 옷을 입게 되면 돈이 그 세나가는 암시를 주게 되고요. 또 너무 그 꽉 조이거나 또 끼는 옷은 돈 부족의 그 암시를 몰고 온다고 합니다. 그래서 항상 우리가 그 잘 맞는 옷을 입을 때 그때 그 빈틈없는 돈복의 그 유치가 되고요. 금전적인 큰 행운을 경험한 사람들은 그래서 늘 그 옷을 맞는 옷을 입게 되고요. 그런 습관이 또 자신감을 주게 된다고 합니다. 여러분들께서 그 옷을 입을 때요. 그 멋쟁이 소리를 또 자주 듣는 그런 분들이 또 돈복을 그 유치하는데도 더욱 유리하다는 것이겠죠. 그 다음은 그 각자 그 꿈이나 목표가 있을 텐데요. 그 목표에 어울리는 그 옷을 입으라는 그런 조언이 빠지지 않습니다. 거지처럼 또 옷을 입고 있으면 그 차림에 어울리는 또 그 크기의 그 돈복밖에는 안 들어온다고 합니다. 그리고 옷 입기에도 그 각 약의 그 액센트가 꼭 필요한데요. 주로 그 소품이나 또 옷의 그 색상으로 그런 그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것입니다. 전체 그 옷 색상이 아니어도 부분으로라도 또 그런 색이 가미가 됐을 때 그때 또 돈복은 크게 그 증가한다는 것입니다. 그런 그 돈복이 증가를 위해서 또 사용이 되어질 색은 부의 그 성장과 번영을 몰고 온다는 그 녹색, 그린색 그리고 에메랄드 색이고요. 또 화폐에너지의 그 안정된 순환을 이끄는 색이 있습니다. 파란색 계열, 또 코발트 블루 계열이 적극 추천되고 있습니다. 여러분들께서 이런 그 풍수적인 또 의상 착용으로 돈복을 크게 그 터뜨리시기 바랍니다.